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삼척의 폐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어괴담 정확한 때를 밝히기는 좀 그렇다 당시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하루가 너무 따분하고 지겨워서 차라리 죽고 싶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게 몇 날 며칠이 지나자 이러다 미칠 것 같아 훌쩍 떠나기로 했다 어디가 좋을까 고르던 중 아직 크게 개발되지 않았던 삼척이 괜찮겠다 싶어 무작정 삼척으로 떠났다 아직 고등학생이고 딱히 크게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으니 오가는 차비 외에는 돈이랄 것도 없어 삼척에 도착하자마자 그곳 대합실에서 잠을 청했다 그러다가 12시쯤 되자 경비 아저씨가 쫓아내더라 이른 여름이었지만 참 더웠던 기억이다 밤에도 열대야로 힘들었는데 삼척은 바다가 근처라 그런지 바람이 시원했다 털레털레 무작정 바다가 있을 곳 같은 곳으로 걸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한 시간쯤 걸었나 정말 길을 잘못 들어 산에 들어가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심지어 5미터 정도 되는 절벽까지 기어내려가고 하천을 맨몸으로 건너는 미친 짓을 하고 나서 어찌어찌 바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곳에 이사부 공원이라는 게 생겼다는데 당시에는 그냥 민박집 몇 개가 고작이었고 멀리에 동해가 보이는 게 전부인 적막한 해변이었다 관광객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이 없는 깨끗한 바다 한참을 바다에 앉아 구경하다가 이윽고 피곤하여 잘 곳을 찾기로 했다 근데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심지어 집에 연락조차 받기 싫어 핸드폰까지 두고 와버린 상황이라 자는 건 고소하고 밥도 먹기 어려운 처지였다 배도 고프고 졸립기도 하니 갑자기 집이 그리웠다 하지만 나온 지 하루밖에 안 돼서 들어가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다 최소한 며칠은 이곳에서 지낼 생각이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시 걸었다 아무리 여름이라도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해변에서 자는 건 무리였다 시간은 새벽 3시 정말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스산한 바람만 부는 작은 2차선 도로를 따라 언덕을 넘었다 여기를 통해 걸어가면 삼척 시내로 나갈 수 있었다 근처에 불 꺼진 민가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것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었다 폐가였다 생각해보니 어릴 적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던 폐가에는 옷가지와 이불까지 남겨놓고 가서 친구들과 가족놀이 같은 것도 하곤 했던 것 같다 그걸 본 동네 할머니가 깜짝 놀라 뛰어와 우리를 혼내고 심지어 무당에게 데려가 쌀까지 뿌리는 집까지 당했었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폐가에 들어가 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 가꾸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밭 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시멘트 건물을 보게 되었다 길가에서 크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지만 길도 사라질 정도로 풀이 무성해서 그냥 지나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물이었다 슬레이트 지붕에 반쯤 허물어진 시멘트 벽돌로 만들어진 담과 시멘트로 초가집을 만들면 저렇지 않을까 싶은 형태의 폐가였다 그래도 의외로 집은 멀쩡해서 지나치며 본 폐가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깨진 창문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풀들을 헤치며 집으로 갔었다 뱀 따위를 주의해 가며 들어가자 마당에 약간의 잡초가 있을 뿐 집은 멀쩡했다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담은 아마 폐가가 되기 이전에도 무너져 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허름한 집이었지만 어디 하나 망가진 곳이 없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그동안 지나친 폐가들은 집의 그래피티인지 뭔지 모를 낙서들이 잔뜩이었고 빨간 낙하로 사람이 죽은 집이라느니 뭐라느니 적어놓고 애들이 먹고 버린 소주병이나 음식물 쓰레기들이 악취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멀쩡한 집을 보자 어이없게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허약한 문을 열자 기름칠을 오래 하지 않아서 생기는 끼익거리는 소리와 실리콘이 달아 싸구려 유리가 샤시와 부딪히며 들리는 소음이 귀를 괴롭혔다 집은 깨끗했다 사실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으니 그렇지도 않으리라 집을 잠시 돌아보니 가재도구와 이불, 옷가지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바닥에 먼지가 쌓여있고 천정에 거미줄이나 불거리는 거 새해는 정말 깨끗한 집이었다 혹시 불이 켜지려나? 그래도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때문에 주머니에 들어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들어 불을 켜고 안방인 듯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다 안방 역시도 폐가 특유의 약탈당한 흔적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성용 화장품들이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거울 앞에 진열되어 있고 오래되어 보이는 가짜 자개장 문 한편이 열려있을 따름이었다 자개장에 가자 이불들이 들어있는 게 보였고 이것들을 꺼내 안방에서 잘까 싶었다 혹시 벌레 같은 게 이불 속에 수십 마리 있는 게 아닌가 싶어 휙 하고 잡아당겨 보았지만 다행히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곰팡이 흔적 같은 것도 없었다 하긴 한 여름에도 이렇게 추운 곳이라면 의외로 습도가 높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물론 전혀 상관없는 얘기겠지만 이불을 들고 방에 깔려는데 이상하게도 이 방에서는 절대 자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드는데도 안방은 뭔가 알 수 없는 한기가 있었다 때문에 꺼낸 이불들을 들고 다른 방으로 옮겨갔다 집의 구조가 안방과 작은 방이 있는 그런 구조였고 그 방 사이에는 밭과 그대로 연결된 마루 같은 게 있었다 그 마루를 지나 작은 방으로 갔는데 이 작은 방은 안방보다 더 깨끗했다 이 방은 아기가 쓰던 방인지 천정에 모빌이 달려있었고 벽에는 위키마우스니 기린이니 하는 스티커들이 붙어있었다 그걸 보니 이 방은 그다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아 바닥에 두꺼운 이불을 깔고 얇은 이불을 어깨에 걸친 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역시 그대로 누워서 자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 엄청 피곤했는데도 그다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도 잠을 자둬야 내일 또 일어나 뭐라도 하겠다 싶어 꼭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확 오더라 그것도 내 바로 앞에서 말이다 눈을 뜨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을 들면 뭔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눈을 감고 있으면 도망도 못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성과 감성의 싸움이랄까 그런 소모적인 싸움을 속으로 계속하다가 이내 이성이 승리했고 난 눈을 천천히 떴다 고개를 묶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뜨자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내 발이 정확히 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눈만 움직여 앞을 보려는데 뭔가가 내 눈앞에 갑자기 들이닥쳤다 커다란 눈이 나를 아래서 올려다 보았다 어린아이였다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대로 헛바람을 들이키고 그저 눈을 뜬 상태로 내 무릎 근처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보는 아이를 그냥 같이 마주보고 있었다 이상할 정도로 커다란 눈을 가진 아이는 한참을 나를 쳐다보다가 시익 웃었다 그 입고리가 잔뜩 찢어지며 누렇게 보이는 치아들이 드러났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한 모습이었다 눈은 마냥 커다랗게 뜬 그 상태로 나를 쳐다보고 입은 잔뜩 찢어져 입가로 침을 질질 흘렸다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그저 계속 내 얼굴만 보며 귀까지 찢어진 입으로 웃어댔다 녀석은 얼굴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내 시선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고 날 놀리는 것처럼 내 얼굴을 쳐다봤다 얼마나 그렇게 움직였을까 녀석은 이내 마치 기계가 턱하며 멈추는 것처럼 멈춰서더니 이내 그 찢어진 입을 벌렸다 새카맣고 끝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같은 곳으로 녀석의 치아에 고여있던 침들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폭포들처럼 줄줄 흘러들었다 날 먹으려는 건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공포에 차라리 졸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조차 없었다 그때 밖에서 문이 열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아니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아마 이 소리로 보면 안방이 열리는 소리가 아닌가 싶었다 그러자 날 쳐다보던 녀석이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더니 후다닥 사라져버렸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지만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갈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나갔다 오래된 집이라 창문이 작았지만 그래도 나 하나 나갈 정도는 충분했다 낑낑거리며 창문 밖으로 나가자 이번에는 작은 방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들리는 목소리 우리 아기 어디 갔니? 또 숨었니? 소름이 돋는다 빌어먹을 정도로 소름이 돋았다 그 병신같이 생긴 녀석이 겁에 질려 도망칠 정도면 지금 작은 방에 들어온 녀석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창문 밑에서 입을 손으로 막고 숨조차 쉬지 않은 채 작은 방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 아가 맘마 먹어야지 엄마인가? 언제든 아까 걸어가던 길로 달릴 준비를 하고 2차선 도로 쪽을 바라보는데 아까 그 눈깔 커다란 녀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섬뜩한 기분이 내 머리 위에 느껴졌다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도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확 밀려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만큼 그 소리는 섬뜩했다 옷가지가 창틀에 스치는 소리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밖으로 몸을 내밀어도 한 번 쓱 하고 스치는 정도의 소리가 나야 할 텐데 그 소리는 계속 들렸다 앞으로 달려야 하는 건 알았다 아니 알았었다 그건 생각을 할 수 있을 당시의 얘기였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떨리는 다리와 쐬어나오는 비명을 막는 소만이 내 몸에서 움직이는 전부였다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흐르고 턱은 경직되어서 이빨이 부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움직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거의 반 강제적으로 턱이 움직이며 위를 올려다 보았다 뭔가에 끌려 올라간 것처럼 위를 올려다 보자 잔뜩 산발한 머리에 아까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던 녀석과 비슷하게 커다란 눈에 찢어진 입을 한 아마도 여자이지 않았을까 싶은 뭔가가 긴 허리를 창 밖으로 내밀고 나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넌 누구니 그때 갑자기 마법이라도 풀린 것처럼 몸이 벌떡 일어나 길가로 달렸다 풀들이 발을 붙잡고 뒤에서 금방이라도 그 괴물의 손이 내 목을 낚아칠 것 같았지만 다행인 안길에 닿을 수 있었다 아스팔트 위에 올라서자 거의 50미터는 되는 거리를 숨조차 쉬지 않고 뛰었는지 폐가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았다 그 거리를 달려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았는데 창문은 닫혀 있었고 대신 작은 방 쪽에서 아까 그 산발한 머리에 괴물이 천천히 몸을 빼고 있었다 마치 긴뱀처럼 보이는 그것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한참을 몸이 빠져나오는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어서면 키가 5미터는 훌쩍 넘지 않을까 싶다 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시 산길을 달렸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고 싶었다 가족이고 학교고 친구들이고 다 버리고 혼자 있고 싶다며 뛰쳐나온 내가 병신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한참을 달려도 차 한 대 보이지 않는다 한 시간 가까이 걸었던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넘어지고 구르면서 달렸다 중간중간 뒤를 바라볼 때마다 마리오네트처럼 삐걱거리며 움직이는 커다란 괴물이 보였다 그것은 좀비처럼 내게 손을 뻗으며 날 따라 걷고 있었고 나는 미친 듯이 달릴 따름이었다 정말 필사적으로 달려 어느덧 삼척 시내에 다다랐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날 따라오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난 그대로 삼척 시내 경찰서로 달려갔고 온몸이 피투성이인 나를 보고 경찰이 깜짝 놀라 동해에 있는 병원으로 경찰차를 타고 갈 수 있었다 경찰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나에게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었지만 난 그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계속 집에 가고 싶다는 말만 되뇌었던 것 같다 경찰들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딱히 조서 같은 것을 꾸밀 틈도 없이 날 병원에 보냈다 동해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길가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녀석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딜 가든 어떤 산을 지나치든 녀석은 먼 발치에 서서 나를 쳐다보는 걸 알 수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경찰들이 부축하여 응급실에 들어가는 와중에도 멀리에선 녀석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삼척에 가지 않았다 엊그제 활약발전소 공사에 집안 문제가 불거지며 시국 문제를 맡은 우리 회사가 나를 파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세 달간 이 지역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근처 원룸을 하나 빌려서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는 강원대 때문에 사람이 많아져 왁자지껄한 삼척 시내를 바라보다가 가끔 담배 한 대 피며 먼 발치에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본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직도 날 바라보는 저 하얀 괴물을 말이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고등학생이 삼척으로 혼자 여행을 갔다가 폐가에서 이상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거대한 눈을 가진 어린아이 귀신과 그를 쫓는 여성 귀신을 마주치고 공포에 휩싸여 도망칩니다 몇 년 후 그 지역에 다시 파견된 그는 여전히 귀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도깨비 괴담 제가 어렸을 적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외할머니 댁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난방을 하는 옛집에 계셔서 가끔 할머니 댁에서 놀고는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전 할머니랑 같이 아랫목에서 문밤을 따뜻하게 데펴먹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미가 도깨비 얘기해줄까? 라고 하시길래 그거 무서운 이야기야 할머니 라고 말했죠 아니야 왜 할미가 우리 강아지 무서워하게 무서운 얘기를 해 신기하고 재미있단다 라고 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결혼하시기 전이니까 말씀으로는 마을 이장이 나라를 되찾았다고 뛰어다니던 그 해 겨울이라고 하신 걸로 봐선 45년 겨울일 겁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부모님 즉 증조부와 증조모께서 싸우시기에 할머니께서 무슨 일인가 싶어 보니 집에서 사용하던 쌀이빗자루를 버리네 만에 하시며 싸우시더랍니다 증조부께서는 쌀이나무 몇 개 꺾어오면 더 사용할 수 있으니 버리지 말자는 쪼기셨고 증조모께서는 20년 넘게 사용했으니 도깨비가 무슨 장난을 할지 모르니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하셨다는데 증조부께서는 요즘 세상에 무슨 도깨비냐며 안 그래도 버리가 시원치 않은데 하나라도 아껴야 한다고 강하게 나오셔서 문제의 쌀이빗자루는 그냥 쓰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동안은 별일 없이 어제가 오늘과 같은 나날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한방 눈 내리던 늦은 밤이었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깬 할머니가 눈을 돌려 방을 살피니 증조모와 증조부께서 일어나 앉아 계셨답니다 그래서 증조모를 부르려 하자 잠에서 깬 걸 날라챈 증조모께서 할머니의 입을 서둘러 막으시고는 조용히 하거라 큰 소리랑 나면 큰일이니 조용하고 다시 자려무나 라고 낮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밤새 들리는 요란한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드셨던 할머니는 늘 그렇듯 그날 쓸 물을 길러가기 위해 부엌에 물동이를 가지러 가셨다가 엉망이 된 부엌에 깜짝 놀라 증조모님을 깨우자 증조모께서 하시는 말이 내비둬라 밤새 도깨비가 놀다 갔으니 엉망일게 뻔한데 오늘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돈 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돼지고기 사오거라 하시기에 증조부와 함께 읍으로 나가 고기를 사오셨더랍니다 그렇게 고기를 사오는 동안 증조모께서는 부엌을 정리하셨다는데 무쇠 가마솥 뚜껑은 차곡차곡 접혀 사각형이 되어 있어 도저히 어쩌지 못하고 계시더랍니다 요즘 만들어 쓰는 가마솥은 그때 쓰던 가마솥에 비해 두께도 얇고 가볍다고 특히 뚜껑은 그때 사용하던 것을 옮기려면 장정 4명이 붙어 낑낑대 정도로 무거웠는데 그걸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고이고이 접어놨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단 증조부께서는 한상 푸짐하게 차려놓으면 도깨비가 먹고 나서 다시 펴놓을 거라고 이장님이 말씀하셨으니 음식이나 푸짐하게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증조모께서는 이웃집 아공이를 빌려 잔치상을 하나 크게 마련하여 부엌에 갖다 놓고는 집 뒤뜰에 있던 순한 양동이를 독재로 부엌에 가져다 놓으셨답니다 그 후 간단히 저녁을 드시고는 방문과 부뚜만 문을 꼭 걸어잠그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되어 부엌을 가보니 차려놓은 많은 음식은 모두 비워져 있었고 술도 간의 술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채로 놓여져 있었고 뚜껑은 안재그랬냐는 뜻이 멀쩡하게 펴져 있었는데 접혀 있었던 거라고는 상상도 안 갈 정도로 흔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증조부께서 사리빗자루를 불에 태워 그 재를 마을 냇가에 버리신 뒤에 그러한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난 귀신을 볼 수 있어 신기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귀신들이 보였어 무섭냐고? 뭐 적어도 어릴 때는 그랬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무섭게 생긴 애들도 있거든 예를 들면 잘린 머리를 이리저리 던지면서 노는 귀신이라든가 피투성이 얼굴을 한 채 바닥을 기어다니는 귀신이라든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가만히 쳐다만 보는 녀석도 있었지 그런데 그런 녀석들은 드문 데다가 조금만 적응되면 무섭지는 않아 보통은 그냥 희끄무레한 형태라든가 반투명한 사람 형태 정도지 대부분 귀신들도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 노골적으로 무서운 애들 말고는 아마 우리를 보거나 느낄 수 있는 일부 귀신들만 무섭고 확실한 형태가 되는 것 같아 아무튼간에 그런 녀석들도 적응만 되면 직접 해를 끼치지 않으니 괜찮아 좀 보호하기는 해도 자주 보다 보면 그러려니 하거든 진짜 무서운 것은 정말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한 귀신들이야 그 녀석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랑 전혀 구분이 안 가 그런 귀신들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거야 만약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건다면 나는 그 사람이 사람인지 귀신인지부터 판단해야 하지 생각해봐 누가 담배불을 빌려달래서 별 생각 없이 불을 붙여줬는데 머리째 환활 타오르더라고 기절하는 줄 알았지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다 보니 이젠 사람까지 무서워져 그러니 누가 말만 걸러도 흠칫흠칫하게 되지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무서웠던 귀신들은 아는 사람의 모습을 한 귀신이야 친구, 가족, 애인들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귀신들 이 귀신들이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이지 상상도 못할 거야 그런 녀석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는데 엄마가 천장에 목을 매달고 있었어 그게 귀신이라는 것을 알아챈 건 구급차를 부르고 온 동네에 도움을 요청한 다음이었지 어찌나 이열한지 내 손으로 직접 줄을 풀고 바닥에 끌어놓는 느낌까지 생생했어 좀 차갑긴 했지만 가짜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지 친한 친구가 육교에서 떨어진 걸 봤을 때는 좀 나았어 그때 친구는 여행 중이었거든 그래도 그 시각적 충격은 말로 설명 못하지 아까는 운전하고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더라고 그때도 물론 충격이었지만 처음만큼은 아니었어 아무리 귀신이라도 참아봤고 다긴 그래서 돌아서 지나쳤지 그래도 영 꿀꿀해서 그 길로 여기에 술을 마시러 온 거지 싱숭생숭한 맘에 여자친구 얼굴이라도 보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자는 건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지금 청숭맞게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거지 믿든 안 믿든 내 얘기는 여기까지야 이제 당신 얘기를 해봐 당신은 귀신 아니지 떠들었더니 이제야 좀 정신이 드는구만 그런데 당신이 가진 그 시계 내가 여자친구한테 선물한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네 번째 이야기 귀신을 파는 시장 청나라의 학자인 원매가 저술한 속자부를 아는 기록서에 의하면 삼국시대부터 귀시라는 시장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원래 귀신은 도굴꾼들이나 도적들이 무덤에서 훔친 물건을 파는 일종의 도둑시장이었으나 나름대로 규모가 커지면서 귀신을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파는 사람을 전맥이라고 부렀는데 그들은 보통 사람이지만 귀신을 부리는 도사에게 귀신을 사고 팔았다고 합니다 이들 도사들은 자신의 사리사역을 위해 주술을 쓰는 자들로 술법으로 귀신을 주단에 봉인하거나 조종하여 팔았다고 하는데 귀신 중 가장 상급으로 치는 건 아름다운 처녀나 소녀가 귀신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여성을 납치해서 죽인 다음에 억지로 귀신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나라 때의 수서라는 기록서에는 귀신을 파는 내용이 있는데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청나라의 왕말리란 무당이 주월서라는 16세의 소녀를 납치한 다음 허려한 옷으로 입힌 다음 심장을 파내고 눈과 혀등을 뽑아서 가루로 만들어 표주박에 담은 다음 주월서의 영혼의 주술을 걸어 귀신으로 만들어 주단에 담아 점매귀에게 부탁해 팔았습니다 점매귀는 이 단지를 한 관리한테 팔았는데 주술이 걸린 종이 인형도 함께 팔았다고 합니다 이 인형은 왕말리가 만든 것으로 귀신을 부릴 때 이 종이를 바늘로 쑤시면 주술에 걸린 귀신인 주월서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월서를 산 관리에 상관인 이유가 귀신을 보는 힘이 있어서 주월서의 사연을 알고 왕말리를 잡아 사형시킨 다음 주월서를 풀어줬는데 주월서는 병으로 죽은 고관대작에 딸의 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주월서는 주술 때문에 죽은 거라 주술로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 일로 암암리에 행하던 귀신 매매가 알려져 금지당하지만 그래도 몰래 행해졌다고 하는군요 중국이 역사가 깊은 만큼 수많은 주술도 발달했지만 귀신을 사고 팔다니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섯 번째 이야기 산장 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까진 일요일마다 산에 오르곤 하셨는데 어느 날 산에 가셨다가 길을 헤매신 적인 있으셨답니다 점점 날은 저물어 주위가 어두워지고 날씨는 싸늘해지고 어서 빨리 숙소나 인가를 찾아하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다행히도 산속에 허름하고 낡은 산장이 한 채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누우셨는데 눕자마자 몸이 움직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가위에 눌리신 것입니다 가위에서 풀리려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셨는데 문득 천장을 자세히 보니 나무로 된 천장의 눈이 하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유심히 쳐다보며 깜빡이는 눈 아버지는 가위에 눌리셔서 눈도 감지 못하고 그대로 천장의 눈을 쳐다보셨고 너무 피곤하셨던 터라 그대로 가위에 눌린 채로 잠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일어나니 이미 해가 중천에 떴었고 천장을 보니 어제 봤던 눈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꿈인가 싶어 당황하셨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로 된 천장에 구멍이 나있었고 그 구멍으로 사람의 눈이 보였던 것입니다 놀란 아버지께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고 결국 천장에서 보였던 눈은 위층 마루바닥에 숨져있던 시체의 눈이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열차 괴담 이 이야기는 제가 25살 때 열차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연히 일자리를 구하다 들어간 곳은 대기업이니까 하면서 들어간 곳이었는데 하는 일은 새마을이나 무궁화열차에서 도시락이나 커피 팔고 식당칸에서 손님 받는 거더군요 그래도 우리나라 전국을 공짜로 매일같이 다니고 사계절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엔 지겨워져서 밖에 보이는 풍경이 무슨 테레비 보는 것처럼 멍하게 쳐다보게 되었지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은 사람들을 참 많이 봤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한 달 만에 건진 꼬마 아이 시체 거적대기에 쉬어져 있는 거 발로 톡 치니까 팔이 뚝 떨어지더군요 방금 물에 빠져 죽은 싱싱한 여자 시체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서 정말 이뻐 보였습니다 친구들끼리 산에 올라갔다가 봄목 매단 아저씨 시체 사람의 혀가 그렇게 긴지 처음 알았어요 궁동에 살 때 전철에 치워 죽은 아줌마 시체 이건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센세이션 했어요 몸통이 다 찢어져서 팔다리 머리가 다 공중에서 사방으로 날아다녔죠 몸통은 오리어까지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장난 아니었겠죠 빠른 버스에 타려고 아둥바둥거리다 떨어져서 버스 뒷바퀴에 머리가 깔려서 죽은 아이 시체 머리 터지는 소리 엄청 큽니다 뻥하고 들리는데 총 쏘는 줄 알았어요 이외에도 많지만 특색있는 시체가 이 정도죠 하지만 제가 열차 식당에서 일할 때 본 자살한 여자의 시체는 정말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날도 부산에서 출발한 새마을호는 동대구역으로 들어서고 있었고 저는 동대구역에서 출발하자마자 도시락을 팔러 나가려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원래는 5분 정도 정차하는데 이 기차가 출발을 안 하는 겁니다 출발해야 내가 도시락을 팔러 나가는데 출발을 안 하고 있으니 궁금하죠 식당칸의 주방쪽 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6칸 있는 데서 우르르 몰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아줌마가 웬 처녀가 뛰어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또 호기심은 끝내줘요 잽싸게 기차에서 내려서 기차 밑을 살펴봤습니다 동대구역이 우리나라 기차역 중에서 제일 어두운 기차역일 거예요 낮에도 그늘이 엄청 져서 어두컴컴하거든요 기차 밑을 들여다보니 저기 기차 밑에 치마를 입은 여자가 보이더군요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 밑에서 볼 때는 치마와 다리 부분만 보이더라고요 전 그때까지 그 여자가 안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기차가 빨리 달리면 모르는데 역에 들어서라면 천천히 들어가기 때문에 기차 밑에 바짝 엎드려 있으면 안 죽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제 동생이 천천히 가던 화물기차에 깔렸었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았던 적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기차 밑에서 끌어놨을 때 진짜 어디 긁힌 자국도 없이 나왔었거든요 단지 이상하게도 나중에 어머니가 짜장면을 시켜주셨는데 제 동생이 못 먹길래 입을 보니까 혀가 십자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좀 이상한 일이지만요 그래서 제 동생이 혀 짧은 발음을 하고 다녔었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 그 여자가 안 죽은 줄 알고 다시 식당칸으로 올라와서 도시락을 챙기고 있으니까 수장님이 물어보더군요 웬 여자가 열차에 뛰어들었대요 근데 안 죽은 것 같아요 열차 바닥이 높아서 밑에 있으니까 끌어내겠죠 뭐 근데 열차가 덜컹하더니 출발하는 겁니다 벌써 여자를 끌어낸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장님이 저쪽 문 열어봐라 재밌는 거 보일 거야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면서 식당칸 홀종문을 열고 밖을 쳐다봤습니다 새마을은 자동문이라 사람이 마음대로 열지 못하지만 식당칸은 그냥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는데 저 앞에 왼발간 게 하나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와중에 열차가 전진을 하니까 그 물체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여자 시체더군요 열차에 뛰어든 여자는 죽은 겁니다 보통 열차에 깔리면 시체가 100조각 이상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열차가 천천히 들어올 때 깔리니까 그냥 도마 위에 생선을 놓고 칼로 탁 치듯이 깨끗하게 왼쪽 어깨에서 허리까지 깔끔하게 잘렸더군요 피도 돌멩이 사이로 스며들었는지 얼마 보이지도 않은 게 정말 깔끔한 반토막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하늘을 보고 누워있었는데 아니 널부러져 있었는데 눈을 치켜뜨고 죽었더군요 근데 제가 마음의 준비도 없이 뭐지?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그 시체가 눈앞을 확 스쳐갔죠 정말 눈이 딱 마주치더군요 제가 너무 놀라서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오니까 수장이 마 굳고 있는 겁니다 너 이제 보름은 잠 못 잔다 눈만 안 마주쳤어도 별다른 데미지가 없을 텐데 눈이 너무 강렬해서 잊혀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되었기에 도시락을 팔러 나가는데 그날 도시락 반찬 중에 맛살이 있었습니다 또 실학 용기가 일회용이 아닌 플라스틱 용기였는데 칸과 칸 사이에 맛살이 위치하고 있는 건 도시락 뚜껑을 덮으니까 마치 그 여자같이 반으로 똑 잘려있는 게 정말 찜찜하더군요 그날 도시락과 커피는 극단적으로 팔렸습니다 여자 반쪽이 있던 자리 쪽은 도시락이 엄청 안 팔렸습니다 도시락은 거의 왼쪽 자리에서 많이 팔리고 오른쪽 자리 쪽은 커피가 엄청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본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아마 기차가 출발하니까 무심코 창밖을 바라봤다가 여자 반토막을 본 사람들 많을 겁니다 상당히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머릿속에 계속 그 여자 눈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건 무슨 무섭다 공포스럽다를 떠나서 너무도 강렬하게 머릿속에 박혀서 TV를 봐도 만화책을 봐도 밥을 먹어도 그 여자의 눈동자가 계속 떠오르는데 사람이 이러다 미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친구들과 맥주를 진탕 쳐 마시고 술 기운을 빌려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이 대박이었습니다 꿈에 제가 어느 기차역 승강장에 서 있더군요 사방을 둘러봐도 그 넓은 승강장에 저 혼자 서 있는 겁니다 주위는 안개가 자욱하고 하늘엔 구름이 잔뜩 끼어서 어둑어둑한 시골 승강장 같이 보였습니다 강원도 산골역 같이 보이더군요 그렇게 승강장에 서서 내가 왜 여기서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기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옛날식 기차였는데 기차 기관실에 헤드라이트가 두 개 달려 있었죠 그게 그 여자 눈동자더군요 흰자에 검은자가 또렷한 너무도 강렬한 제가 그걸 보고 주충 뒷걸음질을 치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저를 확 밀어버리는 겁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반항도 못하고 기차선로로 떨어졌는데 기차선로와 선로 사이가 아닌 선로를 밑으로 깔고 떨어진 겁니다 선로가 제 옆구리 밑에 있더군요 도대체 누가 밀었나 승강장을 쳐다보니까 그 여자가 상체와 하체가 합체한 상태로 허리에서 피를 흘리며 싸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차는 점점 다가오고 저는 빨리 몸을 굴려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놈의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지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누워서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와중에도 기차는 다가오고 이윽고 승강장에 닿아서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차기관실이 제 몸 위로 지나가고 첫 번째 기차 바퀴가 제 옆구리부터 잘라가는데 꿈이라 고통은 없지만 그 이상 야릇하게 끔찍한 느낌 마치 기차 바퀴가 한 바퀴 구르는데 1분 이상 걸리는 것처럼 정말 천천히 제 옆구리부터 조금씩 잘려나가는데 척추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 커다란 바퀴가 배를 누르니 울컥하면서 입으로 창자가 밀려나오는 느낌 그렇게 기차 바퀴가 한 바퀴 다 구르고 나니 제 몸통은 그 여자처럼 반으로 톡 잘려 있더군요 왠지 하체와 상체가 분리돼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 허탈하기도 하고 몸이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꿈 다시는 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깨지도 못하고 누워서 자기 몸이 반토막 나는 걸 느끼는 거 정말 끔찍하게 불쾌했습니다 그렇게 꿈에서 깨고 나니 온몸에 흠뻑 젖어 있는 땀 다시 잠에 들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가위 눌리는 거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준은 되는데 이건 꿈에서 그렇게 괴롭히는데 사람이 말라 죽겠더군요 시계를 보니 겨우 3시간 잤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은 잠 다 잤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세우고 출근해서 사람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일상 다반사래요 기차 기관사는 1년에 몇 번씩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죽기 전에 모습을요 선로에 사람이 있어도 기차는 서지 못하고 그냥 깔아버리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급정거하면 탈선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로에 사람이 떨어져 있어도 그냥 눈 딱 감고 깔아버리고 간다더군요 미쳐 눈을 감지 못하면 그 사람의 원망 가득한 표정을 쳐다보면서 깔아버리는데 정신이 약하면 기차 기관사도 못할 짓 같더라고요 식당칸에서 일해도 매일매일 기차 타고 다니다 보면 아무리 보기 싫어도 몇 번씩은 보게 된다고 하더군요 고참들이 말해주는데 시간이 악이라고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충고해주는 겁니다 저도 일주일간은 잠을 거의 못 잤고 정말 피곤해서 못 견딜 때나 잠깐씩 잠들어서 꿈도 거의 안 꿨고요 보름 정도 지나니까 어느새 머릿속에서 퇴색되더군요 사람이란 정말 편하게 만들어진 물건이더라고요 지금은 머릿속에 그 여자에 대해서 떠올리면 생각나는 건 그 두 눈밖에 없습니다 두 눈동자 가득히 원망과 고통에 가득 차있던 이건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여담이지만 가끔 기차 밑에서 와당탕탕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와당탕탕 소리가 작을 땐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 깔리는 소리고 엄청 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깔리는 소리예요 사람이 시속 130 이상으로 달리는 기차에 깔리면 몸이 부서짐과 동시에 기차 밑으로 쏙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럼 기차 바닥과 땅바닥을 튀기면서 몸이 흩어지는 거죠 기차 첫 칸에서부터 마지막 칸까지 온몸의 뼈가 마치 농구공 튀듯이 앞으로 기차 타고 먼 여행을 하실 때 기차 바닥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또 한 생명이 저 세상으로 가는구나 생각하시고 짧은 기도라도 올려주세요 베이콜 아크릴 파티 bye boo b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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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